베이컨 체육 안녕하세요, MTS입니다 저는 Genji E스포츠 밸런 팀입니다 저는 한국의 첫 상대는 라후드입니다 라후드가 세계 챔피언이라고 해서 저는 잘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더라도 좋은 상대 만나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킹,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젠지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제 팀에서의 역할은 감시자? 일단은 그 팀은 제가 봤을 때 무궁무진한 성장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Q. 시크릿 선수는 저희 팀의 첫 후대를 맡고 있고 엄청 젊어요. 저랑 9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선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Q. 이코 선수는 저희 팀의 첫 후대 라인 맡고 있으면 저희 팀의 분위기 메이커? 농담도 잘하고 저희들이 잘 느껴줘요. Q. 메테오 선수는? Q. 메테오 선수는? Q. 메테오 선수는? Q. 마 angular 선수들의 펜 장구들대로 대결하ifting answer Q. 메테오 선수는? Q. Give me a similar goal!! Q. 메테오 선수가 many players에서 의미하는pirЭ Shelby deinif Jean stro signingzeich silver 은? Q. 메테오를? Q. 메테오 선수는? Q. 메테오 선수는? Q. 메테오 선수는? Q. 메테오 선수는? Q. 메테오 선수들을 만나서? 조금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절대 못 이기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